오늘도 어디론가 이동 중인 송서희 mc와 담당 pd 우리 어디 가요? 오늘은 폐교 폐교요? 어디어디 폐교를 간다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폐교된 건데요? 저 약간 무서운 거에 되게 약해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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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를 하하 아니 이 겨울에 날라인트 쯤 가도 찍게 가는 길부터 오싹 그 자체다 서희씨 괜찮아요? 뭐 길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폐교 가는 데 눈까지 데리고 아이고 오늘 이거 영 불안한데 여기가 폐교에요? 겁먹은 서희씨를 기다리는 정체불명의 자동차들까지 어허 정말 수상하다 들어가도 돼요? 두려움이 떨면 문을 열어보는데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허 갑자기 아 놀래 아 놀래라 아 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실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칠판 낙서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책상은 온데감되었고 책상 대신 테이블이 있다 헐 아 이거 식당이었어요? 뭐? 교실에서 웬 식당? 나 뭐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쌈밥집이었어요? 아니 교실에 웬 메뉴판? 낡고 오래됐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제는 버려진 공간이 대세 작은 아이디어로 180도 바뀐 폐공간의 변신을 지금 만나본다 전북 군산의 한테이교 누가 봐도 학교 있는 곳이 지역 핫플레이스로 다시 태어났다는데 형님 방찬이요 쌈밥 4개요 학교에 와서 쌈밥을 찾는 사람들 학교인듯 식당인듯 학교 같은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아니 화장이 여기 도대체 어디예요? 이게 폐교를 개조해서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렇다! 오래전 문을 닫았던 폐교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식당으로 변신! 식당까지 왔으니 한 끼 먹어볼까? 하는데 그냥 먹을 수 있나? 여기 저기 있더라고 대박 이게 무슨 색이야? 저 좀 잘 어울리나요? 껌 좀 씹어둬라 많이 이렇게 좀 뜯겼던 학생 같아요 짜잔 이거 알아요? 알죠! 에이 모르면서 아는 척 없네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도시락이란 걸 알아요 추억 찾아왔지만 음식 앞에선 장사 없는 법 일단 먹기 시작하는 두 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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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 먹어 음식 맛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교복도 있고 또 학교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연 편안하고 진짜 지금 예전에 짝꿍이랑 수다 떠는 느낌? 수다 떠오면서 밥 먹는 느낌이잖아요 짝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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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은 아니지만 같이 온 사람과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근데 폐교를 식당으로 바꿀 생각은 어떻게 하셨대? 여기 옆에서 식당하고 된장 만드는 거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손님들에게 홍보를 해도 손님 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손님들이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그냥 일반 그냥 식당에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치 그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폐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 눈에 들어온 분다든 학교 방치된 폐교와 사장님의 그 아이디어가 만나 대박 인기 맛집으로 재탄생됐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 저희는 시골 그 학교인데 이게 우리 방이네 여기가요? 1학년 3번 2학년 3번 옛날 자유의 그대로를 우리 추억을 그냥 놔두고 그 시설들을 그다음에 식당하고 체험장에서 너무 좋은 추억거리 학교 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추억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마련 손님들의 입맛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는 것이 이 폐교 식당의 인기 비결 식당 같지 않은 이색적인 분위기로 손님 취향 제대로 저격했다 사장님 허허 많이 보셨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 했어요 10억이요? 예 산방집에서 10억? 아무도 찾지 않을 폐교에서 탄생한 대박 매출 시럽 아이디어 하나로 돈도 벌고 추억도 지키고 사장님 아이디어 아주 칭찬해 아이디어가 최고 중요한데 남 뒤따라다니면 항상 성공을 못 옵니다 남보다는 앞서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생각의 차이를 찾아 바람처럼 이동 중인 송서이 MC 여기 왔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디 찾는 거예요? 피디님 우라? 이건 또 무슨 시츄와이 샴? 뭐예요? 커피 마시죠 안 추워요? 안 추운데 뭐예요 거기서 너무 추워 피디님 빨리 우리 카페 가요 추워 죽겠어요 커피 여기 여기 카페 숲인데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 송서이 MC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있긴 있네요 여기 있긴 있네요 우와 초라한 외관과 달리 앤틱하고 빈티지한 감성으로 가득 찬 이곳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철공소였었고요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한동안 사용이 멈춘 상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멈춰진 폐공장도 핫한 카페로 만드는 발사기 전환 20세기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21세기 공간이 나타난다 와 그대로 살렸어요 공장을 벽돌 깨진 거 보이세요? 세월의 흔적 가득한 공장 내부를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가 유니크한 분위기의 일등공신 적벽돌이나 아니면 천장의 노송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에 만들어진 건물 그대로 살렸고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이 공간 2층도 원래 공장으로 사용하던 철근인데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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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공간도 다시 보자 오르던 폐공장이 인기 카페로 변신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이런 느낌은 이제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들고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려진 곳을 벌어들이는 곳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아이디어로 진한 감성도 잡고 돈도 벌고 요즘에 다 새것 새것 하지만 옛것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면서 또 그것만이 주는 특별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그리고 옛것도 생각하고 새로운 것도 또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한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칫 잊혀져 가던 공간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세월이 지민 독특한 느낌도 살리고 돈까지 벌게 하는 버려진 곳의 획기적인 변신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피해 공간들의 혁신을 기대해 본다 이 그러지 작업이 가장 좋은데